자탈곡인 대한민국 대표배우 삼이자 지난 50년 연기자로 치열하게 살아온 그녀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서 묻어나오는 그녀의 연기 철학 드라마를 사랑하는 여자 삼이자 그녀와 용산구청이 만납니다. 용산구청 유상통 네 안녕하세요. 용산구와 함께하는 유쾌상쾌 통쾌한 시간 유상통의 권재일입니다. 자 오늘 유상통 첫 시간인데요.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하신 손님,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국민 여배우, 국민 엄마, 삼이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. 이렇게 TV에서만 보던 분을 몇십 년 동안 TV에서만 보던 분을 실제로 뵈니까 정말 영광이고 정말 떨립니다. 괜히 그러세요. 제가 이렇게 아들 같은 사람이 옆에다 두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그 귀를 받아서 한결 그냥 힘이 납니다. 제가 저희 어머니도 계시긴 하지만 저희 어머님보다 연세가 좀 더 있으시지만 어머님보다 피부가 더 좋으세요. 예 고맙습니다. 인사 말씀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특별 손님, 용산구 성평등위원회 회원분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